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을 도발하는 자들 네피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며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며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실 그때 노아의 시대를 주름잡고 세상을 움직였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네피림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은 어떤 자들일까요? 네피림은 히브리어 나팔에서 나온 명사로 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참신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입니다. 혹자는 가인의 후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벨의 믿음을 이은 후손들은 세상에서 점점 힘을 잃고 가인과 라멕의 후예들이 괴기한 힘과 거대한 부호와 강력한 무기로 세상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인의 후예인 네피림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한 세상은 오직 힘과 권력으로 야극강식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몸과 짐승적인 포악함과 마귀적인 마음을 가진 세상의 영웅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베니 하엘로힘 그들은 누구일까요? 정말 단어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일까요? 신들의 아들들입니다. 고대시대에는 신들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 당시 신처럼 군림하는 네피림이 신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미가 뛰어난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외모와 힘이 출중한 악한 시대의 영웅들을 생산해 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화적 영화에서 마치 보디빌더와 같은 체구, 잘생긴 외모의 남자와 강인하고 전사적인 미모의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전쟁을 하는 판타지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신화적인 존재, 마치 신, 인, 인간이 세상을 통치하는 고대 전쟁 영화입니다. 이것은 그냥 꾸며낸 얘기일까요? 고대시대에 그 언젠가에 있었을 법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실제 노아시대의 거인 대필임과 미녀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기도 문학의 증거에 의해서 거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의 신 타이탄은 토성의 신인 사트르누스를 대항하여 전쟁을 행합니다. 사트르누스는 우라노스의 소생인데 그는 거물일 뿐만 아니라 부족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역사가 베로스스는 레바논 근처의 에노스라고 불리우는 한 도시에 대해서 말했는데 거기는 거인들의 도시이며 거대한 몸과 막강한 힘과 무기들과 음악의 창안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며 극도로 방탕 타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인간의 잠재력과 기억력은 충분히 노아 이전 시대에 죄악의 잔상을 상상하여 스크린으로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요즘의 영화를 통해 나타나는 인간의 잔악상은 가공할 만합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 인간이 신행세를 하는 세상, 내필임을 신으로 숭배하는 세상, 영웅의 환호하는 세상, 의인은 모멸당하고 진리와 껑률은 땅바닥에 내팽겨 처지고 오직 힘과 권력과 사탄적 음모와 묻 남성들을 뿌리는 교활한 미모와 거짓과 가식과 음행과 더러움으로 진창이 된 내필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내필임은 신을 대신하고 폭력과 더러움으로 진리를 대신하며 오직 인간 영웅, 인간신이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죄악은 아담 이후 10대 만에 온 세상을 가득 덮어 죄악이 제레식 화장실의 오물처럼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애녹처럼 그 시대의 의인들은 내필임의 타락한 죄악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일찍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절실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내필임은 무지막지한 정복전쟁으로 그들의 영토를 넓혀나갔습니다. 폭력과 강탈은 그 땅에 편만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복자들이며 모든 싸움에서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괴력으로 전쟁을 치르고 끊임없는 탐욕으로 그들의 욕망을 채워나가고 신적 권력으로 수많은 약자들을 지배하며 종처럼 부려먹고 인생의 케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가인처럼 의인을 죽이고 라멕처럼 살상을 즐기며 바벨론처럼 나이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내필임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내필임이 되어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고 라멕의 후예들이 전쟁과 음악과 대량 생산과 독과점, 쾌락을 문화로 삼아 즐겼습니다. 현재 남미에서 벌어지는 카니발이 이와 같은 내필임들의 축제를 본다 만든 사탄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 라멕의 종자들은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웠고 의인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필임의 악한 세력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노아의 가정만 빼고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한 계획과 생각과 의두였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선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내필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악했고 사람들이 완전히 바닥까지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내필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와 악과 더러움을 다 드러내어 행하고 즐겼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지배하는 내필임의 시대가 오면 인간의 욕망은 마음의 맨 바닥에 있는 것까지 말과 행동으로 다 분출되어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 넘실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필임들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보시고 깊은 한숨으로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필임이 지배하며 의인이 살 수 없는 악한 세대의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부패와 포악이 목구멍까지 차서 넘어올 지경이 된 세상에서도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시대는 다른 형태의 힘과 무기와 부하 세속문화를 주장하는 신 내필임들이 있습니다. 과거 히틀러의 파시즘, 일본의 제국주의, 러시아의 사회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그리고 세상의 경제와 정치, 패권을 쥐고 흔들려는 트럼피즘, 우파 포퓰리즘, 우파 패권주의가 바로 이 시대의 신 내필임입니다. 트럼프는 이 시대의 신 내필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도 네오 내필임을 꿈꾸는 악의 시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오 내필임이 세상을 점령한 힘과 무기와 부하, 쾌락문화로 편만한 신 노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오 내필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악의 목구멍에까지 차고 오를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한찬하시며 멸하시기로 작정한 네오 내필임 시대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주의 오심을 간드리 사모하고 고대하며 노아가 갔던 은혜와 경건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와 탐욕과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들을 마지막 불심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